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저희 잉여맨가족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하하우 그의 이름은 김니아! 아 왜 때려! 자 오늘 그러면 신고식이 있겠습니다 저희 멤버가 들어왔으니 오늘 신고식이 있어요 일로 오세요 아 왜 이러세요 신고식이다! 멤버가 들어왔으니깐 좀 맞아야지 에이 좀 맞자 형한테 호흡에게 맞아보자 어 뭐야 어 내가 이겼잖아 내가 졌잖아 어이 공사장이 아주 신입이 들어왔단 얘기가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자식가 벌써부터 빠졌군 벌써부터 누워있고 말이야 아 일로와 저 신입입니다 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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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일로와 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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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그 뭘하면 되죠 제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는 네네네 할렘 자자구요? 아 아 아저씨 abs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ㅓ 아… Malaysia 잠깐 제가 창문 닦을 이게osaurus 창문 닦으러 왔거든, 저는 아이요 아에 bib장 왜 죽어란 말이야 애니 오아! 아아아아아아악 이겼다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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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내 나이 내 나이 서른 부장님이다 아 우리 사원이 일을 잘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구만 아휴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김대리 네 부장님 여기서 뭐하는 건가 일 안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아 이쪽으로 뛰어오게 모셔주겠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5 4 3 2 왔습니다 부장님 왜키 늦게와어 왜키 늦게와어 부장님 경찰에 고소할 겁니다 계속 이러면 뭘 뭘 뭘 고소해 뭘 고소해요 빨리 가서 일하게 무슨 일에서 나한테 오지 마세요 부장님 알겠습니다 부장님 부장님 무슨 일인가 자네 부장님을 때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지금 부장을 때리는 건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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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있을지 한 줄 알아요 이 자식아 빠져 아아 아아 살려주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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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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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아아아 미쳤구만 날 때려 김대디 내가 부장님 상소 쓰기 싫다면 비 부장님 왜 그러지 죄송합니다 그래 우리 호흡이 잘 받는거야 그래 그럼 이제 그 부장으로 승급시켜주겠네 그래 야 부장 친구야 아 이랬어 아 친구야 알겠어 빵 사올게 어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어 빵 여깄다 어 빵여깄어 왜이렇게 늦게 왔어 으아앜앜앜 너 뭐야 아유 배기동산은 가족이 아닌가요? 아유 학생 아닌가? 아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로와 보게 학생 아 왜 그러시죠? 오늘따라 이뻐보이네 우웅 이제 가게나? 할아버씨 이마에 뽀뽀를 하면 어떡해요 아이 이뻐보이네 오늘따라 우웅우웅 아유아유 아유아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미니믹분 빠지겠는거야? 알아버지 뽀뽀 내 미래믹이 말이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아이 싫어 야 내 미래믹이 말이야 아이 할아버지 아이 뽀뽀 싫다고 했잖아요 아유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의 공격꾼 아유아 너의 공격꾼아유아 아유아 누워있어 그냥 아이 어디서 뽀뽀를 너의 공격 한마리라 너의 공격 한 말이야 아유아 자네 너의 공격 뭐 Cu 아이 아유아 아유 그만해 그만해 미안해 네 뽀뽀 안하실거죠? 당연하지 지금도 뽀뽀를 하고 있는데? 음 입술이 달달해 그만해 이 할아버지가 진짜 미쳤나 이거 안나요 이거 안나 아이씨 진짜 안되겠네 이거 아무래도 사람을 죽인거 같아 사람을 묻어놓자 됐다 히어 살려줘 아저씨 살려드릴게요 살려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놓지마 놓지마 제발 어 가까이 온다 아저씨 아 그깟 잡고있어봐 내가 그거 타고 올라가게 알았어 알았어 자 올려줘 올려 올려 올려! 10불로 올려! 자, 잡고 올려! 10불로 올려! 올렸어! 좋았어! 내가 타고 갈게! 내가 타고 갈게! 내가 먼저 해보려고 자, 나는 24년동안 등산만 해왔다 에잇! 에잇! 자네 일로와봐! 자네 일로와봐! 에잇! 이리와봐! 이리와봐! 아, 이거밖에 못하나! 여기다 좀 쉬고있어! 내가 보여줄게! 자네 일로와봐! 가만있어!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건지! 자, 등산은 이렇게 하는걸 안다! 흡! 흡! 자네도 와봐! 자네도 와보게다! 자네도 와보게다! 자네도 와보게다! 에잇! 그게 뭔가 자네! 흡! 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왜케 못해! 여기도 올라가 보게!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보게! 자! 아잇! 자네! 거기는! 산이 아니란 말이야! 자네! 내가 산이 해주겠네! 에잇! 손잡고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이게 좋다! 오빤 거칠어! 오빤 너무 거칠어! 너무 멋있담! 스마일! 액션! 아잇! 리순아! 오늘 데이트 즐거웠지? 오빠 오늘 데이트 짱이었어! 야, 이제 집에 가자! 오빠 집으로 가자! 오빠 집으로! 나 지하 이쪽 안타! 이쪽 안탈거야! 오빠 집으로 가자! 알았지? 아니야! 저쪽이잖아! 우리 지하철 저쪽 거 탄단말유! 리순아! 가만히 있어봐! 리순아! 많이 취했구나! 오빠 집으로 가자! 오빠 집으로 가자! 오빠 집으로 가기 싫어! 오빠 집으로 가기 싫지! 오빠 집에 가기 싫어서 그런거야! 아휴! 때려도 돼! 때려도 돼! 오빠 집으로 가자고! 리순아!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리순아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오빠 너무 상남자야! 오빠 집에 라면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 리순아 이제 우리 집 가자! 데이트하자! 우리 집에서 데이트하자!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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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딩! 이제 지하철 타자! 리순아! 오빠 가자! 기다리면 지하철이 와요! 이거 놔! 이거 놔! 오빠 같이 타야지! 이거 놔! 이거 놔! 오빠 같이 타야돼! 리순아 잠깐만! 리순아! 일들 똑바로 하고있나! 부장님 오셨다! 일도 똑바로 하고있나! 아..아..아..아..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네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 아..안녕하세요? 맘에 드는건! 맘에 드는건 이 녀석! 일로와봐! 오늘 소주 한잔 하세! 아아..부장님 싫어요! 오늘 소주 한잔 하세! 아..부장님 저 회식 싫어요! 말리지마! 아..부장님 저 회식 싫어요! 아..부장님 저 회식 싫어요! 저놈이 나 때렸어! 말리지마! 아..아...아..阿우.. 참으세요.. 참으세요.. 아..이놈이 저녀의 속 Reverand 아..부장님 제가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네의 얼굴 봐서 참 무 RAW 아 부장님 제가 어깨 안마해 드릴께요 그래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깨 안마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시원하세요 시원하세요 아유 시원하네 명품 안마인가 아유 시원하시죠 아 부장님 제가 부장님 생각해서 제가 안마 기계도 사왔어요 잠깐만 거기는 아닌 것 같네 거기는 아닌 것 같네 부장님 들어가 안마기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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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